제2권의 상징입니다. 제2권의 상징입니다. 후대기가 수여됨으로써 육군지상작전사령부의 제2권이 초대사령관인 김은용 대장에게 부여됐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지휘관의 자리는 권한의 자리가 아니라 용광된 책임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사령관부터 찾아서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금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은 우리 군과 육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자 국방개혁 2.0의 본격적인 출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이제 육군의 새로운 역사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ול parl 자랑스러운 전통과 유산을 물든지leri